여러분, 지금 저희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아이고, 살려줘. 살려줘. 여러분, 여기 집인데요, 저희. 지금 12시 넘었죠. 12시야 다 돼가는데요. 아니 글쎄. 화장실에 건랑급 거미가 있어서. 터치가 안 돼. 사진 좀 들어가봐. 소름돋아. 요만한 거미가 지금 화장실 벽에. 심지어 이 땅인데. 너무 터뜨린다, 옆에서. 이러고 봤는데. 내가 이러고 봤는데. 근데 이거를 저희가 친구들이랑 단독에 보냈는데. 호주인 사이먼이 저거 독거미라고 바로 죽여야 된다고. 근데 지금 밤 11시 55분인데. 옆방에 마퀴 자고 있는데. 벌레 잡아야 돼. 벌레 무서운데. 어렵다. 나 진짜 마퀴벌레는 제가 잡아봤지만. 오니가 때리고 제가 수거해봤지만. 쟤는 보자마자 소름이 도와가지고. 요즘 작전이. 소리 지르면 안 돼? 나 어떻게 소리 잘 지른다고. 난 소리 지르지 마 진짜. 나 놀라서 그걸 못 치면 어떡해. 박스에서. 요즘 영상 찍는 거 다 참지. 프로 유튜브. 그래서 왜 잡지? 얘가 지금 일단 마지막으로 목격한 게 붙어있는 건데. 거기 있는 걸 박스로 이렇게 팍 한 다음에. 더 재빠르게 닫아서 밖에 방생할 거야. 그리고 여기 안에 틈의 색에다가. 약간 존나 버리는 거. 일단 연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있어. 얇아서 근데. 한번 뿌려볼까? 여기 있어. 적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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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내가 내가 내. 나 휴지로 휴지로 잠깐만 잠깐만 너무 무서워 아니 근데 지금 움직인다니까 밟을 거예요 밟을 거예요 아니 잠깐만 기은아 야 이거 다 썼어 근데 괜찮지? 거의 반전 죽었어 곱장길 따라 밤길 거니라 기장 속에 있어 너무 무서워 잠깐만 기은아 왜? 이거 어디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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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다 또 죽겠니? 한 번만 더 미안해요 소유언니 휴지를 해장지 않고만 했었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하늘이 짜증나 아 저쪽만 재버리고 아 거미는 아니 아니 뒤에다 비춰서 쓰레기 버리면 쓰레기 지금 제 손에 제 손에 거미가 있어 하.. 오늘 하늘이 정말 별이 애지게 많이 떴답니다. 사진 자료 가시죠. 네, 사진 자료 가시죠. 나 오늘 별똥벌도 갔다? 아 진짜? 사랑해. 바로.. 바로 행복해진 우리. 바로 행복해. 근데.. 너무 더 옮겨간 게 아니라 한 마디나 더 있다면? 하.. 아 진짜 나 말했네, 생각해. 더블 탭 한 번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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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그 새끼가 빠졌어. 그 새끼가 빠졌다고. 사진 한 번 쯤 스크라이드. 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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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